자, 말리 유화유화 외쳐주십쇼 야, 유라유라 닝동 누구냐 자, 어 유튜브용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종미니멈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네요 사실 100명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명은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넘어가는 의미있는 자리잖아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사실 뭐 대단한 꿈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재밌자고 하는거라 뭐 대기업이고 뭐 유튜버고 뭐 자시고 그런거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재밌게 와서 댓글이나 달아주고 좋아요는 찍고 가십쇼 어쨌든 100명 고맙습니다 이제 유튜브 100명 찍는데 한 1년 걸렸으니까 10만명 찍으려면 한 1000년만 방송하면 되겠네 1000년동안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가자 고맙네 흐흐흐흐흐흐 고맙네 고맙네 고맙네